제93회 어린이날 큰잔치가 옛 충남도청과 중앙로역 사이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군악대 연주와 어린이 줄넘기 공연으로 시작해 저글링과 비보이 힙합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. 또 소방병형 체험이나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100여개 부스가 설치됐으며 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정된 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됐습니다. 한편 엑스포 과학공원에서는 한비탑 일원에서 프리마켓과 그림자 인형극, 음악 분수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